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429페이지 근저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 근저당 글자를 보기 시작하면요 근저당이 세월이 지나면 근이 떨어져 나갑니다 뭐가 떨어져 나간다? 근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된다? 저당권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근저당은 채무가 확정된 게 아니고 외상 줄 수 있는 최고치를 적어놓고 출발합니다 채권보다 최고액 그래서 본사하고 도매상하고 거래할 때 물건 들어올 때마다 현찰 장사할 수 없죠 그렇다고 물건 들어올 때마다 저당권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 줄 수 있는 금액을 모여놓고 10억을 결정해놓고 출발해가지고 이제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이게 채무가 확정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확정돼야 되겠죠? 그럼 출발해가지고 채무가 채권이 어떻게 되는가 롤러코스터입니다 저 물건 3억 들어왔습니다 3억 채권이 있다 근저당이 있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2억 갔다가 가끔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4억 올라가고 그죠? 6억 올라갔다가 8억 올라갔다가 다시 뭐예요? 5억 됐다가 이렇게 채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롤러코스터 다는 거예요 가끔 또 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5억 됐다가 다시 8억 됐다가 뭐예요? 나중에 이제 한번 결산해보자 해서 한번 점 찍어야지 안 찍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점 찍어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자 결산에 얼마 나오는지 한번 그래서 장부를 다 뒤지고 해보니까 금액이 뭐다 만약에 9억이 결정됐어요 얼마? 그럼 채무가 뭐가 된 거죠? 확정됐죠? 결산했으니까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다? 저 근저당에서 뭐가 떨어지면서 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 저당권 된다 그럼 일반 저당권 된 다음에 만약에 채무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는 채무가 뭐가 돼도 제로가 되더라도 이 근저당은 근저당은 제로가 소멸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근저당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저당권은 저당권은 미안하지만 소멸하지가 않아요 소멸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되면 채무가 뭐하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뭐하게 된다?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거든요 이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성이라고 그러죠 무슨성? 무슨성? 부정성 주가 죽으면 정도 따라 죽잖아요 그럼 부정성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되기 전까지는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뭐가 돼도 재료가 되더라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부정성을 뭐하지 않는다 부정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뭐 되기 전까지만 확정되기 전까지만 부정성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부정성 완화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그래서 거기 429페이지 보시면 거기 2번에 니은 있죠 부정성이 뭐가 돼 있다 완화 그죠? 뭐가 되기 전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채무가 소멸하거나 이전하더라도 저당권은 역량을 받지 않습니다 부정성 적용하지 않습니다 완화로 돼 있죠 그 부정성 완화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정성 엄격입니다 뭐라고요? 부정성 엄격의 반대말은 뭐다? 부정성 뭐다? 완화의 반대말은 엄격이에요 부정성 엄격에 적용되는 것은 유치권에서 그렇습니다 무슨 권이요? 채권 날라가면 절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완화된 것은 근저당이죠 일시적으로 뭐가 소멸해도 채무가 소멸해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유치권은 소속이 어디예요? 유치권은 유치권은 법정단법물권입니다 어떤 물건이요? 법정 이건 채권이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근저당은 약정이자 뭐라고요? 그래서 약정단법물권 근저당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고 법정단법물권 유치권은 부정성이 뭐하다? 엄격 그래서 근저당은 포인트가 뭐다? 첫 번째 채권 최고액 적용해놓고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부정성이 다소 뭐가 되어있다? 완화되어 있다가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그때부터 뭐 적용한다? 일반 저당권 가서 부정성 적용한다는 그런 뜻 그래서 근저당의 특질 두 번째는 전환 경우에는 채무이자는 최고액 중에 뭐하는 것으로 본다? 산입한 것으로 본다 429페이지는 부정성 완화 거기에 포인트가 있고요 다음 편 넘겨볼까요? 근저당권 효력 들어가서 밑으로 가시면 거기 채권 최고액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채권 최고액 자 그럼 보시면은 근저당은 모든 채권을 일단으로 취급해서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 한도액까지만 담보한다 근저당권 결산기에 피담보 채권이 최고액에 달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재라는 채권 금액이 뭐가 되며 담보되며 결산기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 총액이 채권액을 뭐했을 때는 초과했을 때는 초과액 상당 분만 뭐가 되고 담보되고 잔액은 뭐가 된다? 무담보가 된다 즉 여기서 아까 확정된 데 얼마가 됐다면 9억이면 얼마 이하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확정된 거 얼마로? 9억 만약에 10억을 초과하게 되면 10억까지만 입장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금액은 무담보예요 일반 채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431페이지 가셔서 피담보 채권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432페이지에 보충학습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채급을 뭐했다? 초과했습니다 아까 10억인데 10억을 만약에 초과했습니다 얼마를 초과했다고요? 10억이 채권채급이 플러스보다 알파가 나왔습니다 알파 알파 만약에 더 나왔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첫 번째 1번 설정자가 누구인 경우에요 설정자가 누구에요? 채무자죠 그러면 담보 제공자가 누굽니까? 채무자입니다 자 채무자는 채무자는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얼마를 갚고 말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채무자 10억까지다 플러스 알파까지다 설정자가 설정 담보 제공자가 제3자입니다 어디까지 갚을까요? 응? 요거는 10억까지에요 요거는 이건 다 갚아야 돼요 플러스 또 제3취득자 있죠 사람께 있어 대신 갚아준 사람 있잖아요 제3취득자는 얼마까지일까요? 10억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지 빚은 아 지 빚은 다 갚아야지 내 빚이 아니면 여기까지만 갚아주는 것도 감지 덕지지 그래서 뭐죠? 설정자 채무자는 자신의 빚은 10억 플러스 알파까지 다 갚아주고 말수 요구하는 것이 맞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야? 자신의 빚도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갚아주고 말수더라도 한 게 없습니다 이건 갚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죠 그래서 뭐다? 지 빚인가? 지 빚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딱 결정하면 답이 나올 것이다 됐습니까? 네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피담보 채권액한 얘기입니다 자 360조가 적용되는데 자 일반 저당권의 360조는 5개입니다 뭐죠? 5개가 5개는 뭐죠? 원본 뭐 있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피담보 채권 범위는 제일 먼저 뭐 찍고 원본 찍고 그 다음에 이자 찍고 그 다음에 위약금 또 뭐 있을까요? 지연이자가 있습니다 무슨 이자요?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에 하나죠? 또 실행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실행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 조심할 것이 맨 밑에 맨 밑에 지연이자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자요?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일반 저당권이고 무슨 저당권이고 일반 저당권이고 그건 저당에서는 여러분들 채권 최고액이란 말 있잖아요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들어갔을 때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습니다 채권 최고액 안에 다 계산해서 어디 안에 넘지 않으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고액 안에 뭐 다 더해가지고 최고액 밑에 있으면 다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분에 하나다 하나지 안 된다 하나지 않고 특히 실행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일반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를 자꾸 연습하고 마지막 두 개 있죠 이 두 개는 근저당에서 뭐다? XX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반 저당권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입니다 근저당에서는 최고 안에 들어갔으면 1년이든 2년이든 다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다는 거 제일 두 개 꼭 좀 기억하세요 모의고사 볼 때 이 두 개 꼭 어색하고 근저당에서 꼭 건드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조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 가셔서 433페이지 자 D D 있습니다 체킹하시고요 확정의 효과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뭐가 되면 확정되면 보통 저당권으로 전환되므로 근저당권 확정된 이후 채권이 뭐하더라도 발생하더라도 그 채권은 피담보 채권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채무가 확정되면 그걸로 끝 일반 저당권 되고 그 위에 발생하는 채권은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 자 다음 편 넘겨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근저당권 실행 나옵니다 똑같아요 니은 채무가 확정되면 일반 저당권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통 저당권 실행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보통 은행에서는 저당권을 선호하지 않고요 근저당을 선호합니다 내가 분명히 돈을 3억을 빌리거든요 그럼 채무가 확정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확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은행에서는 저당권 설정 안 하고요 근저당으로 합니다 한 3,600 왜 그럴까요 일반 저당권을 하게 되면 아까 있잖아요 여기 지원인자가 몇 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안 된다고 그럼 은행이 바빠져요 그럼 은행이 바빠져요 근데 뭘 해놓으면 근저당해놓으면 지연이자 1년분이 하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밀린 금액 더해가지고 어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으면 저당권 실행하는 것이 천천히 여유가 생겨요 편법이야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는 뭘 설정하지 않고 저당권을 하지 않고 보통 뭐다 근저당으로 합니다 뭐 때문에 지연이자 1년분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반 저당권은 법에서 1년분이라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저당권 실행을 빨리빨리 해야 되지만 근저당해놓게 되면 지연이자 1년분이 하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해도 관계없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갑니다 공동저당이란 말 있습니다 무슨 저당이요 공동저당의 반대말은 뭘까요 단독저당 무슨 저당이요 단독저당 자 부동산 1개가 들어왔습니다 담보로 부동산 1개가 담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동산 1개니까 등기가 몇 개예요 1개죠 그럼 여기 등기한 게 뭐가 기재가 돼요 저당권이 기재가 되면 하나죠 그렇죠 이게 무슨 저당이니까 이게 단독저당이죠 우리가 말하는 무슨 저당 단독저당입니다 하나짜리니까 보통 저당권은 하나 설정해요 보통 그런데 부동산 하나 가지고 안 돼 채권이 채권이 만약 채권이 5천이니까 1개 가지고 담보가 돼요 이거 해도 5천 이상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에 돈을 갖다가 만약에 10억을 빌려준다 채권이 얼마죠 지금 10억인데 부동산 1개 가지고는 담보가 안 돼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야 부동산을 몇 개 여러 개 부동산을 가서 몇 개 만약에 3개를 담보로 집어넣어 그럼 부동산 3개 담보 집어넣게 되면 등기가 몇 개가 나와요 3개가 나오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몇 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뭐라 한다 공동저당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가 존재하는 게 무슨 저당이다 공동저당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2개면 등기가 몇 개 2개 저당권 2개 만약 10개면 10개 그래서 공동저당은 뭐다 동일 채권 부동산 개수 등기 개수 이거에요 뭐라고요 무슨 채권 동일한 채권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 존재하는 것이 바로 뭐다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을 위해서 복수부동산 복수저당권 그게 바로 뭐다 공동저당 네 그게 바로 공동저당이구요 그러면 공동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설정했을 때 자 그러면 거기 성지문 보지 마시구요 그럼 이제 거기 437페이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자 무슨 배당이 있구요 동시배당이 있고 또 이시배당이 있습니다 무슨 배당이요 동시배당과 무슨 배당 이시배당 자 동시배당은 예를 들어서 음 부동산 2개를 담보로 집어넣습니다 자 해볼게요 제가 갑이 채권이 있다 그래서 채무자 채무자 X토지가 담보로 들어오고 또 채무자 Y토지가 담보로 들어왔다 채무자는 을입니다 을 그래서 무슨 토지와 X토지와 X토지와 무슨 토지가 Y토지가 담보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 채권 담보 경험이니까 여기도 갑한테 뭐가 설정되고 저당권이 설정되고 또 이쪽 Y토지에도 갑 저당권 설정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부에다가 공동저당임을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부동산에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저당권자 후순위가 붙어있고 뭐가 있고 후순위가 붙어있고 이쪽에는 B라는 저당권자 누가 붙어있다 후가 붙어있습니다 자 이런 부동산이 있었을 때 저 갑이 자신의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회수하겠어 경매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개를 뭐야 아니 두 개를 같이 그냥 경매치고 되겠지 뭐 같이 그럼 뭐라 한다 동시 배당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채권액이 기억이라고 해볼게요 뭐라고요 기억 그러면 이 기억금액을 이 X부동산 경락대금과 Y부동산 경락대금 비율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억금액을 어떻게 나눌까요 기억 곱하기 곱하기 지금부터 삼각형 모습이 나올 거예요 자 X토지 경락대금 더하기 뭐예요 Y토지 경락대금분에 뭐다 X토지 경락대금 하게 되면 이 부동산에 안분이 떨어질 거예요 다음 이 부동산은 어떻게 해산됩니까 똑같아요 이 금액을 비율로 나누는 거니까 이건 똑같습니다 X 경락대금 플러스 Y 경락대금 전부는 뭐다 Y 경락대금 그러면 ㄷ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ㄴ 더하기 ㄷ은 얼마예요 기억이죠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를 같이 경례 집어넣으면 비율로 나눠먹는다 그 쓸 책에서는 뭐라고 전화했다 동시 매당은 뭐다 부담은 뭐다 안분 비율로 나눠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보니까 두 개를 집어넣지 않아도 이 부동산에 하나만 집어넣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두 가지를 굳이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예요 한쪽에서 먼저 다 받아가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갑이 어느 부동산 타고 들어가서 받아 나가면 네 이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X 타고 들어가서 만약에 다 받았어요 그러면 비율로 안분 안분해서 받나 한쪽 들어가서 다 받나 결과는 같아야 달라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불만일까 후승이가 불만이야 왜 그러냐면 안분 안분해서 하면 남는 금액에서 받는 금액보다는 이 사람이 다 받고 남은 것보다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는 이때는 할 수 없습니다 후순위는 그 불만을 이렇게 해소합니다 선순위 공동재단권자를 타고 안 분배했더라면 안 분배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 니은 가서 뭐한다 대위하면 된다 됐습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한쪽 부동산 타고 들어가서 받아가면 그 부동산 후 순위 선권자는 뭐한다 대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에 넘기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은 무슨 배당 이시배당이 나옵니다 무슨 배당 이시배당 후순위 해상권자는 뭐다 대위 그럼 연습합시다 무슨 저당은 무슨 저당은 공동저당은 채무자 채무자 일대에 같이 무슨 배당하면 동시 배당하면 어떻게 한다 똑같아요 동시에 뭐한다 안 분 안 분 뭐한다고요 안 분 안 분 하고 만약에 무슨 배당하면 이시배당하면 어떻게 한다 후 후후는 뭐한다 크로스 크로스한다는 거 이렇게 하신 분 후 이쪽 가서 대위 후 대위하면 되잖아요 연습하세요 무슨 저당 공동저당 동일 채권 그죠 복수 부동산 복수 아 동일 채권 복수 부동산 복수자당권 그게 무슨 저당이에요 공동저당이에요 그럼 같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안 분 안 분 두 번째 한쪽만 받게 되면 크로스 크로스 그 뭐란다 후 순위 저당권자 뭐한다 대위 네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자 채무자일 때 하는 얘기했습니다 조문이 일단 충세진 겁니다 동시배당은 안분 안분 이시배당은 이시배당 된 부동산의 후는 선순위 타고서 대위 네 그렇게 해서 공동저당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넘기시고요 이제 계약법으로 가겠습니다 계약법 447페이지입니다 계약법 자 이 계약법을 이제 하려면요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혹시 563조 매매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네 매매 매매 기억나세요 하도 오래가지고 563조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갑이 뭐 이전할 것을 네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속을 뭐하고 정하고 이쪽은 뭐 지급할 것을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해요 약정 약정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무슨 계약 얘기하는 걸까요 매매 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계약이요 자 그러면 매매 계약은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조문에 있죠 이 조문에 있는 계약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조문 조문은 이건 민법 전이죠 맞아요 민법 전 그죠 그러면 전에 있는 계약 맞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매매는 매매는 전계약 뭐라고 제가 무슨 계약 전형 전형 계약의 대표입니다 무슨 계약이 매매가 그럼 민법 전액 없는 계약도 있을까 없을까 그걸 뭐라고 보죠 비전형 계약 비전형 계약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그렇죠 계약금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약정 약정했을 때 첫 번째 약정을 청약이라 한다면 뭐라 한다면 두 번째 약정은 뭐가 될까요 승낙이 됩니다 그러면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지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러죠 무슨 계약 무슨 계약이다 낙성 계약이라고 표랍니다 네 그럼 낙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물음표 알겠습니다 좀 이따 하죠 그러면 응 자 그러면 매매계약이 약정했으면 매매계약이 효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효력이 생기죠 매매계약이 효력이 생기잖아요 가보면 어떤 효력이 생겨요 어떤 효력 자 그렇죠 반대거 이거 이 조문 가지고 얘기하는 거 계속 가보면 어떤 효력이 생겨요 반대거 이거 달라야 될 거 아니면 뭐 달라 뭐 주세요 대금 달러가 대금보다 채권적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이쪽은 뭐가 생깁니까 재산권 채권적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그러면 대금 채권을 상대방한테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을한테는 이게 대금 채무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뭐가 또 채무지겠네요 누구도 값도 네 그러면 값은 대금 채권자 이면 을은 대금 채무냐고 이쪽이 재산권 채권자면 갑은 재산권 채무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갑은 채권과 채무가 같이 있는 거죠 을도 채권 채무 같이 있는 거죠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고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무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용 두 마리를 뭐라고 그래요 쌍용이죠 무 두 마리를 뭐라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무슨 계약이다 매면은 무슨 계약이다 쌍무 계약이다 쌍무 계약의 반대말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을게 물은 펴놓을게 나오겠지 제목이 다음 각자 각자 채무를 이행해야지 안 해야 돼요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무를 이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자 각자 채무를 그렇죠 그럼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을은 채무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갑한테 하는 거죠 갑한테 그렇죠 그러면 을의 돈은 마이너스가 되고 갑의 돈은 플러스가 되죠 돈 돈 돈이 이쪽도 재산권을 갑의 을한테 이행하게 되면 갑의 이 재산권이 갑의 재산권은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쪽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내 재산 마이너스 상대방 재산 플러스 시키는 얘기를 뭐라고 그럴까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걸 출연이라고 합니다 뭐라 한다 뭐라 한다 출연 그러면 누구도 출연하고요 을도 출연하고요 갑도 출연하는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서로 이렇게 출연출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출연기야 출연기야 그렇죠 이걸 또 하여튼 학자들은 뭐 되게 부려요 뭐 모아놓고 잘난 척 잘해요 유산기의 반대말은 네 이건 답이 나오죠 그런데 다른 계약 제목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랬나요 그래서 공부할 때 내용 몰라도 좋으니까 제목이 기억이 나야 돼 제목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낙성기의 반대말은 요물기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계약이요 참 어렵게 말했어요 그렇죠 요물기약 그렇죠 쌍무기약의 반대말은 편무 그렇죠 무슨 계약 편무기약 매매는 저기 무슨 계약이 아니고 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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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형이 아니고 전형이고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고 편무가 아니고 쌍무고 무상이 아니고 뭐다 유상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순서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503조 딱 약정 약정 그렇죠 내려와서 가베채권 의뢰채무 가베채무 이왕한거잖아요 그럼 563조는 민법전에 쓰니까 뭐예요 전형계약이고 약정 약정하면 뭐다 청낙 승낙 낙성계약이고 각자적 효력이 생겨서 의뢰채무 가베채무 무가 두개니까 뭐다 쌍무계약이고 그 다음에 서로 채무를 이왕해야 되면 서로 출연하지요 이게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다 네 그 앞에 보지 마세요 시경쓰 마시고 쭉 넘기세요 계속 넘기시고 454페이지 몇 페이지죠 454페이지 가시면 4번 계약의 분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무슨 계약이고요 전형계약 민법전에 있는 계약이죠 네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 그죠 자 비전형계약의 대표가 뭐다 따라서는 계약금 계약을 기억하세요 매매가 전형계약하고요 왜 비전형이냐면 455페이지 니은의 제목이 없거든요 니은에 15가지 계약이 쭉 적혀 있어요 니은 455페이지 맨 위에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 정기금, 화해 15가지 있습니다 거기 계약금이란 말은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전형계약의 대표고 계약금 계약은 뭐다 비전형계약 대표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넘기시고요 456페이지 쌍무가 있고 편무가 있습니다 매매는 편무가 아니고 뭐다 쌍무 자 3번의 구별실익을 체킹하세요 자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쌍무, 편무의 구별실익 쌍무는 동시 항변권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 무슨 부담?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는가 이게 키워드고요 다음 가로 3번은 유상과 뭐가 있어요? 무상 있죠? 자 그러면 유상은 특히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영되는데 우측에 457페이지 맨 꼭대에 니은 있죠 담보 책임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쌍무, 편무 할 때는 결국은 뭐를 공부하는 거예요? 쌍무, 편무는 쌍무, 뭐 공부하는 경우는 무슨 이행하고 네? 이거 무슨 이행하고 동시 이행하고 뭐다? 위험부담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가지고 초점 넣고 공부하는 것이고 유상, 무상은 자 나는 돈을 완벽히 출혈했는데 너의 재산권 출혈에 문제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 무상의 가장 키워드는 뭐다? 담보 책임이야 그러면 시험 문제는 결정돼 있습니다 이미 동시행 문제 나와요 위험부담 나와요 담보 책임 나와요 제목이 다 결정돼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제목이 다 결정돼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가서 그 내용 따라서 자꾸 연습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4번 보세요 4번은 뭐하고 뭐해요? 낙성 요물 있죠? 낙성 요물 있죠? 그래서 2번에 요물계약이 니은 있죠? 네? 현상광고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만이 요물계약이고 비전형계약 중에는 무슨 계약? 계약금 교부계약이 있죠?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정리해볼까요? 자 매매는 무슨 계약이죠? 매매? 매매? 자 매매는 무슨 계약이에요? 전형이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계약은 뭐다? 비전형이죠 그죠? 비전형이죠 그 다음에 전형계약 중 매매는 무슨 계약인데? 낙성 계약인데 계약금 계약은 뭐다? 요물계약입니다 제목 기억해두세요 그럼 시험에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다 맞죠? 자 매매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맞죠? 그렇게 시험 전형입니다 요물계약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계약이란 얘기고 낙성이란 얘기고 낙성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5g 메뉴의 보충학습 무슨 학습이요? 보충학습의 거기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있어요? 뭐라고 되십니까? 쌍모계약은 모든 무슨 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든 무슨 계약은 아니다? 이게 시험에 가끔 툭툭 튀어나와 그 이해 되십니까? 네? 그럼 이때 유상계약이 쌍무계약한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누구든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유상이 쌍무한테 뭐라고 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보세요 거기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쌍무 할 때 이게 쌍시옷이죠? 쌍무 쌍 그 다음에 바깥에다가 원을 그리세요 이게 유상계약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유상이 쌍무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쌍무는 전부 다 무슨 계약에 속해요? 유상이죠 근데 유상 전부가 쌍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언제 발견한 줄 아세요? 얘네네 모토롤라 표보다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쌍무 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이다?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무슨 계약은 아니다? 쌍무 계약은 아닙니다 네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계속적 계약과 무슨 계약이 있어요? 일시적 계약이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은 급부가 계속되는 거죠 임대차가 대표예요 뭐 대표라? 임대차 그럼 임대차 계약 맺어가지고 열심히 급부하다가 임차인이 차임을 이기부상 연체하면 주인이 뭐한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키워드는 거기 비번에 있습니다 해 지권 이게 키워드예요 계속적 계약을 끝내는 것은 뭐다? 해 해 해 뭐다? 지 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지는 멈출 지자입니다 임대차가 계속 유효하다가 해지하게 되면 멈추는 겁니다 진가 진행 과정은 유효 해지가 되면 그때부터 앞을 보고 임대차는 끝난다 따라서 보증금에서 못 받은 차임을 털어내고 주는 무슨 관계 들어간다? 청산 관계로 들어갈 것이다 자 한편 동그라미 2번은 뭐죠? 일시적 계약이란 말 있어요? 네? 일시적 계약의 대표는 뭐냐면 매매입니다 뭐라고요? 자 매매는 끝내는 방법은 뭘까요? 해 해제 매매 피자 쓰세요 뭐라고요? 해제 해제입니다 재는 제거할 지자입니다 그러면 매매를 뭐하고?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는 것이 뭐다? 원상회복입니다 그럼 여러분 봅시다 혼인은 혼인은 계속적 계약이었을까요? 일시적 계약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계속적 계약이죠 둘이 서로 안맞아요 끝내 해젤까요? 해질까요? 아니 만약에 일부러 그냥 해보는 거야 장난 삼아서 해지가 됩니다 왜죠? 지금까지 했던 건 그때 유효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해줄 때 어떻게 하나 만약에 그냥 서로 털고 들어간다는 거야 자 해제에서 원상회복이 됩니까? 아니 해제에서 내 청춘 돌려달라고 원상회복이 되냐고 내 얼굴 돌려달라고 얼굴이 돌아오냐고 그죠? 이거 뭐예요? 해제 재미있으면 얘기하는 거고 혼인을 하게 되면 해제에서 그때부터 끝나는 거지 그래서 청사가 가는 거지 애는 어떻게 하면 애는 어떻게 하라고 애는 하는데 원상회복이 돼요? 안되죠?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계속적 계약 끝나는 건 뭐고? 해지 일시적 계약은 뭐다? 해제 그러니까 글자에 입력하세요 지는 멈출 지자고 재는 뭐다? 제거할 재자 네 그래서 계약 분류 가지고 몇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먹으면 안됩니다 제일 어려울 때 나오는 얘기예요 네 첫 번째 시간은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왔다가 계약서를 받으러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에이 감사합니다.